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에 드레스를 입고 왔는데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제가 오늘은 이 복상으로 어머님들 우리 신노님께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음반도 없고 여기 신도 회장이에요. 그래서 일하려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어떻게 가수니까 공연해야지. 그쵸? 음성 공연 들려줘야지. 박수 한번 다시 하세요. 제가 잠시만요. 신분님. 제가 이제 요양원의 봉사를 아니다가 올해 신곡 연습 중이고요. 인향만리라는 노래 유튜브에 가수 인향치시면 반주만 나오는 곡이 있고요. 수원 나그레라는 노래 제가 해성행궁 정조대왕 그런 가사말을 갖고 두 곡을 지금 연습 중입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제가 반주도 없고 제가 그냥 음성으로 옛날에 어르신들 꽁랑몰리밥 있죠. 그거 노래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청원의 하련하게 기적소리 울리네. 장에 가신 우리 어머니. 산 너리 굽히 굽히 돌아 힘겨운 발길 아 우리 어머니 이마에 맺힌 땀을 손에 닿고 거칠어진 손으로 아궁이 불지피시네 꼴많게 짓는 내 동생도 침을 삼키네 우리 엄마의 공당 보리밤 우리 엄마의 그 모습이 보고 싶구나 어머 단졸씨 노랬다 어머 우리 신도님들 모두 사랑합니다 제가 민수연씨의 홍강이란 노래가 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불러보겠습니다 수라린 이별의 우는 맘 허들까지 꺾어 보내놓으라 진한 사랑 진한 성을 허위 두고 떠나 갔나요 백년이 흘러가도 천년이 가도 나는 그대 여자랍니다 하늘의 우는 맘에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공개될 사랑인 줄 모르고